널 알아요 그래 아직. 무슨 이야기 할라고요? 아... 응? 무슨 이야기 할라고? 오늘... 네? 응... 응... 무슨 이야기? 그럼 뭐요? 뭐... 네? 내 동생한테 물어봐요. 뭘 물어보실라고? 응... 뭘 물어보실라고요? 응... 동생한테? 응... 응?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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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한테 뭐 물어보시냐?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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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부 물어볼라고요?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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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잘 있나 물어볼라고? 응... 부탁할 거 있어요? 뭐... 뭐... 다 이제 보고... 집에서 퇴근... 퇴근 나는데... 내가 집에서 퇴근 나는데... 뭐... 뭐... 나와... 아니... 뭐... 다가앉... 응... 근데... 그 퇴근은... 일어버렸어. 응... 아라... 아... 그 퇴근을 일어버렸어.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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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